꿈을 꾸게 해준 침 아 아 으 아 이 아 으 으 아 아 마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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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들립니까 마이크 들립니까 들리시는 분 한 분이라도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애요 고마워요 메타빵님 메타빵님 왜, 왜 졸래요 잠을 못잤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게 선전이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 엄청, 엄청 잤어 연휴 동안 오늘도 엄청 잤어요 아니 운동을 하는데 운동 5분 하고서 5시간에 잤다니까 낮잠을 운동 10분 하면 10시간을 짜겠네 상고 돌다가 잠들었어요 라그 하다가 졸데 있어 그쵸 진짜 라그 하다가 나 닭포에서 사냥하다 졸았다 며칠 전에 닭포에서 사냥하다가 나 진짜 해야되는데 으아 으아 나 눈딱하고 헉 어? 누가 안 지나갔지? 막 이러면서 헉 어 말대로 보인거 아니지? 말이면서 엄청 열심히 사냥하고 아니.. 아뇨 rub 한 뚜껑은 다 깼어 내가 살리고 싶은 건 네게서 똑같은 새끼들은 지금 새고 새고 새서 내 연을 내 연을 했어 자 님들 아세드로스에 없소서 쪼다들 소리 배경소리 좀 다들 봐주시고요 님들 이 게임이 무엇은 게임인지 아시는고? 나 시간..